최악의 맛 한번 볼 건데요. 최악의 맛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번 주에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좀 더 얘기거리가 있는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금호타이어인데요. 지금 타이어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답답하실 거예요. 악재가 많은데 그런 악재들이 해소될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영업 손실이 545억 원 적자 전환했습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호재는 뭐예요? 적자에다 흑자로 바뀔 때. 그때 주가도 탄력적으로 쫙 올라가요. 반대로 흑자인데 적자로 바뀌면 진짜 안 좋죠. 그래서 이번에 타이어주들이 대부분 실적이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신차 타이어 공급 축소입니다. 왜? 완성차가 그만큼 적게 나오니까요. 요즘에 중고차 가격이 막 올라간다. 중고차가 신차보다 더 비싸다. 이런 말씀 많이 듣죠. 왜 그럴까요? 신차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해소는 안 돼요. 내년에 해소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다 출하량 줄어들었죠. 매출도 줄어들고. 지금은 차량을 사고 싶은 사람은 많아요. 그만큼 신차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차에 들어가는 타이어도 그만큼 공급을 못해요. 타이어주가 지금 좋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내년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풀리게 되면 그때는 완성차 판매 회복, 신차 타이어 공급 회복 이렇게 연결이 될 건데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운 국면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원가 상승이에요. 지금 타이어 자체도 덜 팔리는데 원가도 올라버렸어. 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천연 고무 가격이 인상되면서 원가 부담이 방향이 됐는데. 지금 원자들 중에 안 올라간 게 뭐 있어요. 하나도 없죠. 다 올라갔어요. 천연 고무 가격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 1년 만에 40%가 뛰었습니다. 원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고무 가격. 타이어는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고무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타이어 만져보시면 고무인 거 금방 알죠. 그런데 천연 고무 가격이 40%나 올랐기 때문에 타이어 업체는 지금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물류비와 운송비용 부담도 확대가 됩니다. 지금 운송비는 2020년 매출액 대비해서 7% 수준이었어요. 매출액이 1,000원이면 운송비는 70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15%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1,000원이면 운송비용이 70원에서 150원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담이 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런 부분들의 악재가 타이어주를 계속해서 짓눌렀다라는 겁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어떠냐. 지금은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대부분 손실이실 거기 때문에 당장 손전을 하고 갈아타세요. 물론 갈아탈 만한 종목이 있다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악재들이 거의 반영된 주가라는 생각은 또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드렸던 부분 때문에 새삼스럽게 급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악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지지부진, 지지부진하겠죠. 이걸 또 역으로 보면 뭐냐면 타이어주는 지금 악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만 호재가 나와도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악재 중에 하나만 해소가 돼도 주가가 빠른 반등을 보일 수도 있어요. 타이어주는 지금 매도할 거면 진작에 매도를 했어야 됐고 지금 매도하기에는 좀 늦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낙폭과대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반경직성은 있겠다. 신규로 매수할 만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진득하게 반등을 노리시는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은 인포뱅크와 금호타이어 두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